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께 꽃을 선물해 드릴 것 같아요. 일단은 자신감 있게 부인하여 100% 올릴게요. 안녕하세요. 이거 받으세요. 예뻐서 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오늘 핑크색으로 너무 예쁘셔서 주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줄 게 없는데? 괜찮아요. 이 치킨 하나 먹고 갈래요? 괜찮아요?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감사합니다.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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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시간 하루 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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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받으시는 애기. 예뻐서 애기가 너무 귀여워서 주는 거예요. 네. 애기 키우는데도 너무 고생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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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바지세요. 예뻐서 주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너 뭐 짠 거 없어? 네? 여기에서 지켜봤는데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한국을 좀 많이 안 읽어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읽을 때 보인 신문인데 똥 딸 때요? 네, 똥 딸 때 읽는 신문이에요. 네, 똥 딸 때 너무 많이 필요하긴 해요. 어, 네. 안녕하세요. 꼭 해주세요. 네. 이거 엄청 재밌는데. 재밌어요? 네. 한번 읽어봅시다. 이거는 제가 꽃들이면서 받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똥 있잖아요. 똥 딸 때 보는 신문입니다. 너무 귀엽습니다. 제가 이게 똥 딸 때 한번 보고 다음 촬영할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. 지금은 너무 이게 제가 지금 똥이 안 마려가지고 안녕하세요. 이뻐서 주는 어? 왜 이뻐요? 왜 이뻐요? 네. 두 개 없는데?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안녕히 계세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엔 제가 지금 두 분이 너무 예쁘셔서 두 분한테 보고 싶었는데 한 소이밖에 없어요. 한 소이밖에 없어요. 가위 가위 오시는 분이 있어요. 가위 가위 보. 가위 가위 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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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긴장이 되는 거예요. 나도 모르게. 그래서 10명 모두 다 허락해 주셔서 여보. 사랑합니다. 우리 한국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 기분이 좋고 포스 말에는 다 기분이 좋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콘텐츠를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화이팅. 미쳐내려야야. 화이팅. 팀원의 마음이 궁금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